오늘 시장 키워드는 FTA로 잡아봤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하죠. 어저께 한국하고 중미 5개국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미 반려국이었던 파나마가 국내 반려 절차를 모두 완료함에 따라서 파나마, 니카리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이렇게 중미 5개국하고 우리나라 전체 품목을 기준 95% 이상 높은 시장 자유화를 달성했고요. 그로 인해서 자동차 철강 등 우리나라 주력 제품들이죠. 그러한 시장에 충분히 어필할 수 있고 수출 품목 이외에도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중소 품목도 교역이 다양화될 수 있게 기대가 되고 있는 이렇게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중국과의 FTA가 2단계 협상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중국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계속 언론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중국 상무부에서 한국과 중국 FTA 2단계가 협상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고 그다음에 중국이 그동안의 네거티브 리스크 방식이었다면 수출입 좀 자유하고 예외적으로 좀 몇 개 제한 금지 품목만 지정하는 이러한 네거티브 방식이었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올해에는 한국과 미국의 첫 번째 정상회담이 워싱턴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무래도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 발 앞서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서울을 방한해서 한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을 먼저 선점하려고 노력을 할 거면서 이러한 FTA 2단계 협상에 대한 진척 과정이 조금 더 빠르게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오늘의 시장 키워드 FTA로 설정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FTA가 발효되면 자동차, 철강뿐 아니라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같은 여러 가지 품목들의 수출 증가 기대감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의 업종 키워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종 키워드 아무래도 지금 현재 중국이 세계 히토류 생산량 최대죠. 히토류를 그래서 정해봤습니다. 대부분을 거의 90% 이상 전 세계에서 히토류 생산을 중국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히토류는 전자제품, 그다음에 방위, 우주항공 분야에 엄청나게 중요한 원자재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첨단 소재임에도 아무래도 중국이 생산 모든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가장 자원의 무기화가 할 수 있는 이러한 원자재라고 보면 되는데요. 중국 내 기업들이 아무래도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서 히토류를 굉장히 헐값에 해외에 판매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아무래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월에 히토류 총량 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히토류 관리 조례를 초안을 공개한 적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히토류는 중국의 전략적 자원이면서 히토류 관리 조례는 아무래도 히토류를 장기 발전 전략으로 시장 수요나 또 지금 어려운 이러한 환경 등을 현존하는 문제들을 근거로 작성된 게 있는데 아무래도 중국과 미국의 지금 갈등이 계속적으로 좀 티격태격하고 있는 모습에 첨단 무기화 그다음에 전자제품에 필요한 히토류 자체로서도 어떻게 보면 중국이 무기로 삼을 수 있는 이러한 근거나 꺼리가 아무래도 히토류 관리 조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수출을 제한하거나 또 이걸 무기화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중 관계에 있어서 히토류가 최대의 쟁점이 되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였죠. 홍콩 증시에서는 거래되는 중국 히토류의 기업에 대한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보였고요.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되는 히토류 기업들, 관련주들 상한가를 갖고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히토류 관련주 또 업종이나 테마 아무래도 굉장히 또 강한 시장에서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업종 키워드로 준비해 왔고 왔습니다. 네, 히토류 관련주들 오늘은 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긴 한데 이슈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오늘의 종목 키워드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키워드는 그동안 시장이 굉장히 조정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는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여왔죠. 그래서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종목 키워드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D램, PC, D램 현물 가격이 1개당 4달러 37센트 4달러가 무려 넘어갔습니다. 12월 지난 2, 3개월 전만 하더라도 개당 2달러 77센트였거든요. 무려 2, 3개월 만에 50%가 넘게 현물 가격에 급등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D램 부분 세계 1위 업체인 삼성전자가 안정적으로 SK하이닉스하고 지금 양강 구도로 전 세계 1위, 2위하는 업체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신제품 개발에 대한 아무래도 경쟁이 속도를 낼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난해 업계 최초로 D램을 양산하는 데 있어서 EUV 장비를 썼거든요. 극자외선 장비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고도화가 됐고요. 올해는 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EUV 장비를 무려 20대나 들여오면서 양산에 들어설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력 제품 D램 양산에 있어서 EUV 장비를 투입해서 반도체의 성능과 공정 수유를 좀 한하게 높이겠다라고 지금 밝힌 바가 있고요. 5년간 최소 4조 8천억 원을 투자해서 EUV 극자외선 이런 노광 장비를 20대에 들어오기로 했다라고 좀 밝힌 바가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올해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을 1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해보다 무려 2배 이상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2017년 그때 반도체 엄청나게 슈퍼사이클일 때가 있었죠. 2017년도에는 영업이익이 13조였고요. 2018년도에는 20조 원대가 돌파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슈퍼사이클을 올해도 충분히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실적 개선이 크게 될 만큼 아무래도 주가도 그에 따른 상승 여력이 충분히 높다라고 볼 수 있어서 종목 키워드로 SK하이닉스를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